나눔의 집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되길 기대하며 객관적인 입장을 유지해온 조계종 총무원이 임원 전원을 직무정지한 경기도의 과도한 행정처분에 비판과 당부를 담은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이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계종 총무원 대변인 기획실장 삼회스님이 나눔의 집 임원 전원에 내려진 직무집행정지 처분을 거두고 편협한 조사로 혼란과 갈등만 부추기는 민관합동조사를 멈춰주길 당부했습니다. 조계종은 세상 누구도 관심을 가지지 않던 때 대자 대비의 원력으로 형언할 수 없는 아픔을 간직하며 살아온 할머니들과 함께해온 사람들이 나눔의 집 스님과 불자들이었다며 입장문을 시작했습니다. 이어 칭찬받아 마땅할 노고와 헌신이지만 미처 살피지 못하고 의도하지 않은 과오와 허물로 치유의 과도기를 보내고 있다며 안타까움을 표했습니다. 그러면서 과도하게 부풀려지고 공정하지 못한 결정으로 30년의 헌신과 노력이 송두리째 부정당하고 있다며 특히 경기도가 최근에 내린 나눔의 집 임원 전원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처분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지 의문스럽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나눔의 집의 요청에도 경기도는 민관합동조사단의 법적 근거와 권한 등을 알려주지 않았을 뿐 아니라 민관합동조사단은 제보 직원들과 식사하러 가는 모습이 목격되고 일방적으로 두둔하는 사례 등이 확인되고 있다며 객관성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조계종은 객관과 공정의 가치는 사라진 채 편견과 편향으로 내려진 결론에 따라 조각을 맞춰가고 있는 건 아닌지 의심스럽다며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가 혼란과 갈등만 증폭시키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 나눔의 집 임원 직무집행정지 결정은 경기도 감사 결과를 스스로 부정하고 이재명 지사의 소신과 정치철학과도 정면으로 배치된다며 즉각 거둬주길 요청했습니다. 또 나눔의 집에 혹여 잘못이 있더라도 참회와 발언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현명한 판단을 요청했습니다. 조계종은 나눔의 집에도 광주시와 경기도의 감사 결과를 겸허하게 수용하고 변화와 쇄신을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해주길 바란다며 그동안의 과오와 허물에 대해 국민을 향한 진심어린 참회와 반성,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심없는 정진을 당부했습니다. 천주교와 유교를 비롯한 종교 대표는 물론 나눔의 집 문제에 객관적인 자세를 유지해오던 조계종의 입장 발표까지 잇따르면서 조사단의 요청을 검증 없이 행정처분으로 옮긴 경기도의 탁상행정이 우려와 비판의 도마 위에 오르고 있습니다. BTN 뉴스 이은아입니다. 천주교와 유제 возможно 음식입니다. 천주 cisgen galera 천주교와 유유한 만큽해 줍니다. 천주교와 유제공간 불 consumo 91 giruk 천주교와 유제공간 불안은 대선이라는 것은 추원역이고요. 천주교가そ숭itezyear-5 гром temp 멋있다. 천주교산, 화면 수준. 천주의적 편 makes it possible today 6 Jab 1